지렛대의 마케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이 광고는 브랜드 홍보의 목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게릴라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. 맥도날드 아저씨 옆에 놓여져 있는 KFC 봉투가 흥미롭죠? KFC는 이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KFC에 대한 친숙한 감정을 심어주었음은 물론 익살스런 기사를 통해 매출 또한 크게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는 다름아닌 경쟁사를 지렛대로 이용한 브랜드 마케팅 덕분이었죠. 경쟁 상대의 브랜드 파워를 지렛대로 이용한 것 말고도 지렛대가 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활용한 예를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나라 모 그룹의 한방 화장품은 황후 이미지를 지렛대에 삼아 브랜드 마케팅 덕분이었습니다.